와우 뮤직뱅 13,000점이 넘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우 점수가 너무 커서 조금 많은데 아무튼 한 번 감사드리고 한 주밖에 활동 안하지만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야 이렇게 컴백하자마자 일하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자 행운이에요 정말 많은 사랑 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에서도 나투데이와 봄날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두 곡을 뭔가 다 보여드리니까 준비한 그런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무대 봐주셨으면 정말 뭔가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남은 이틀입니다 토요일 일을 우리 불타게 즐겨봅시다 한 번 나 나투데이 나 나투데이 네 뿌잉 네 그렇습니다 아미 여러분 인식쿨크에서도 상 먹었어요 우와 저희가 이제 첫 주 활동이지만 이렇게 아미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상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어 저희 가족이면 저희 회사 이제 저희 이제 피디님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들한테 큰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상 받았다 그리고 이제 어 저희가 음악 중심 이제 인기가요가 남았지만 저희 음악 중심 인기가요가 있어요 정말 어 여기에서 보여주지 못한 그런 에너지들을 또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어 이제 음 사랑합니다 아 솔직히 초방을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계속 얼굴도 붓고 이래서 좀 힘들더라고요 무대가 너무 재밌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좀 어 좀 많이 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랬었는데 아 근데 이렇게 엠카에서도 쇼참에서도 유명에서도 1등을 하게 되니까 아까 새삼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와 아 아니다 지금 내가 힘을 더 내야겠다 이런 상황에도 그래서 갑자기 이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은 두 개의 무대를 진짜 더 물론 절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이게 막 여러분 녹화가 보니까 표정이 힘든 게 너무 티나서 속상했거든요 사실 다른 게 그래서 그랬는데 내일과 뭔가 무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또 얻은 것 같아요 한 번 그래서 점수 진짜 높더라고요 13,000점 그래서 어 남은 두 개의 무대를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고 더 힘내서 더 힘내서 아 우리 멤버들 다머지 멤버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만 잘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소중한 1등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메이징 아 진영이 아 한 칸 암마 한 칸 했죠 일단 일단 감사합니다 첫 주에 첫 주에 바로 이렇게 1위를 그렇죠 그렇죠 아가니 또 이 상의 무기가 좀 무겁네요 우리 정국이가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이 이 대기실에서는 대기실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이 1등 세리머니 이 공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 그러나 그러나 올라가더니 마치 이제 정국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내가 제가 그 슈퍼스타 케이크 오디션 영상 아니죠? 아니 내가 짜서 다른 친구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앵코를 해서 갑자기 날 세웠잖아 형은 형은 우리 우리에서 형은 형은 간판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슈퍼스타야 아무튼 여러분 이 상은 여러분들이 사친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상 주셔서 감사하고 잘 하여튼 끝날 때까지 말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응 형이 이제 며칠 남았죠? 이틀 남았죠? 이틀 남았죠 이틀 남았죠 음중인가 그 때 동안 그 때 동안 또 한 주의 역사를 또 그렇죠 써내봅시다 네 진짜 아쉽겠다 되게 끝나면 일단 끝난다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그렇죠 할게요 우리 마무리로 아미 캡캡짱 하고 끝낼까요? 아미 캡캡짱 아미 캡캡짱 어 진짜요? 그 뭐냐 준비하기 왜 추윤이 파고 출민이 이거 타고 다 같이 다 같이 삼사 우리 수능 대열로 네 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고 싶다 아미 캡캡짱 아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하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형 센터 서서서 해줘요 안 돼 형 우리가 그거 하고 따라갈게요 아니야 형 상타 맨 왼쪽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왼쪽이 안 돼 사야 돼 사야 돼 아니 센터가 니네들이 쓰는 애들이 서야지 아니에요 형 사야 돼요 야 보고싶어 야 해봐 맨 앞에 것만 일단 맞춰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보고 싶다 계속 지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가 밉다 어떻게 리듬이 이렇게 탈 수가 있지? 보통 이렇게 탔는데 보통 이렇게 탔는데 이게 어디 탔는데 이렇게 탔는데 왜 보통 약속한 시간 이렇게 탔는데 시간 왜 왜 남과 나를 그루브를 가졌어 그래 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박한 안무도 짤 수 있는 거 아니야 신박해요 시작 다음 록크다운 펄스는 알아서 어 아 이게 내 말 때 이거 진짜 웃긴다 근데 우리 팀에서 노래 부르고 있을게요 형이 중간에서 춤을 춰주세요 형이 그냥 형이 그때 그때 나온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딱 들었다고 이렇게 다 같이 그 파트에 노래하고 아 이거 나야 너네 너네 파트 때 다 하고 그다음 짜비는 눈꽃이 떨어져요 근데 방송이 방송이 저랑 홀파트밖에 안 나갈 거예요 그냥 보고싶어 거기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앞부분은 이분만 맞추자 8월에도 겨울이 와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을 달려 마음은 시간을 달려 설국열차 그거야 그건 다 같이 해줘 이 싸비 자 추운 겨울 추운 겨울 뭐냐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복음이 올 때까지 복음 오지 좀 더 머물러줘 머물러줘 아 이게 웃기네 근데 앞에 뒤쪽 부분이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알지 야 다 알았지? 춤 배웠지? 막 리더를 해줘요 리드를 다 이렇게 이 앞부분만 쳐라 앞부분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왜 왜 이 앞부분만 쳐라 앞부분 네 팀장님 내가 오늘 즉석에서 짠 거니까 자 슈가가가 이거 보고 경주만이 진짜 하하하하